UNB 프로미스9 축하드립니다! 국민이 선택한 실력파 아이돌이죠. UNB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서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아 탄생한 그룹인데요. 엄청난 각장력과 멋진 춤실력으로 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트로미스9 또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 악쇼를 통해 데뷔한 걸그룹인데요.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파워풀한 칼군무가 늦기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먼저 UNB 시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프로미스9에게도 시상 부탁드릴게요. 네, 트로피와 그리고 꽃다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UNB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렛츠 피깐 UNB! 안녕하세요, UNB입니다. 네, 일단 뉴스타상을 주신 아시안 모델 어워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유닛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9명이 선발이 돼서 UNB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멋진 인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UNB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지영 감독님, 그다음에 다 즐거운 사람들 회사분들, 그다음에 인터파크 회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의 이쁜 얼굴, 머리 해주시는 더제이, 네, 선호쌤, 은미쌤, 그리고 밑에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쁜 옷 입혀주시는 아림 누나, 준희, 정민희 너무 감사드리고 각 멤버 분들의 회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멋있게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나와주신 9명의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도전해서 된 그룹인 만큼 아직 많이 떨리고 겁도 나고 하는데 저희 9명 정말 끈끈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UNB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해요. 우리 데뷔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